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간호학과장 이꽃매입니다. 나이팅에이 선서식은 간호사가 환자와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책임과 윤리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봄날에 선서식을 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하고요. 앞으로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싸고 있는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밝힌다는 의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3학년 학생과 시국의 대상으로 제13부의 웨이팅의 선서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3학년 학생과 시국의 대상으로 제13부의 웨이팅의 선서식을 합니다.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일일로 하겠습니다.